3, 2, 1 미쳤다 봐 진짜 얘 진짜 와 리얼 와 진짜 개 똑같아 미쳤다 너무 똑같은데 자 게임하고 잠은 바로 경고 1회고요 때에 따라서 바로 강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 인스타그램 홍보 정관장 홍보 음료수 아이스크림 빼빼로 뭐 이런 거 홍보하지 마시고 중독서실 운영시간 1시간이고 오늘 12시까지 진행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부터 2근대회입니다 에듀일 해군부사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취방시 어떤 카트사 입영훈련소 뭐야 아 얘 나 가슴 미워지게 왜 이래 야 수능 시뮬레이터 아냐 아 좋지 아 내가 여기만 있으면 추워 지현이씨 어떤 교회 준비하셨죠? 네 신짜오퍼 당시에 준비하셨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와 이거 진짜 와 이거 뭐 백이범 아니야 오지훈 아니야 오지훈? 어이 외출 직전인데? 이주원씨 어떤 교회 준비하시죠? 오 아 축하드립니다 아 미웬민 이츠 축하드립니다 송리씨 어떤 교회 준비하시죠? 허허허허 요즘 홍성대씨 나온다고? 어 야 너무 오랜만에 수왕의 정석 이거 너무 오랜만에 보는데? 뭐야 이 칼 오 지옥참 맛 오 야 이게 뭐가 역차냐 200분 이거 나눠준건데 아우 찜질방 아니야? 야 근데 숲감하에서 공부하시나? 아니 근데 집 인테리어가 여러분들 어 이 분 공부한 거 좀 궁금해요 지혜 김씨 어떤 공부하시죠? 어 죄송합니다 이 찜질방인줄 오? 와 SAT매트랩 외국이야 아예? 뭐야? 어 낮이야! 외국이야! 미국 고등학교에서 미국 대야? 오 오 오 깐지나요? 니가 왜 놀라? 니가 왜 놀라? 야 어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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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관종이긴하다 야 애들 이거 쉽지 않거든요 린처? 어? 선영씨? 어허? 이거 공부 안할때마다 자기 머리카락 보고 사람 뒤통수 보고 이거 집중해야죠 선영씨 이거는 이제 안 봐주면은 중독서에서 이정도 하는거면 그냥 강퇴고 뭐고 야 한 번이라도 한 번이라도 비추고 싶다 이거라도 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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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 55번티 가져갔습니다 축하합니다 요거 이게 새싹하고 잘 어울리긴 한다 이 친구하고 서엽긴 하네요 진짜 에이 에버랜드 왔어? 얘 내일 면접이라 밑.. 야 뒤에 뭐야? 뒤에 사람인데? 뒤에 사람 아니야? 의자인가? 아 의자다 의자다 어 나 사람인줄 알았어 의자..사람..어 사람.. 사람인데? 사람인데? 팔..팔 있는거야 사..어.. 어.. 어.. 어 누구야? 사람.. 어 누구..어..어..어..어..사람? 어..어..어..어..어..어.. 공부하고 있는데? 야 동생 아니야? 아 동생이랑 같은방송 집중되나? 나 집중 안될거 같은데? 야 좀 응원좀 해달라 그래 어.. 151 어..어 다이씨 성인이죠? 어 다이.. 아 술정률잘몔 아흫 하하this 씨 사진이랑 짠을 해버리네? 캡처하세요 다들 뭐.. 뭘 캡처하죠 3 2 1 뭐야 아으 tape 미쳤나봐 진짜 진짜 리얼 어허허 뭐야 한혜진 뭐야 아 왜 괜찮겠어 학교에서? 오 주원자 승부수 걸었어요 승부 걸었어요 오 이게 빡센데? 아 근데 이게 진짜 뭔가 하이틴 배경하고 나 이게 좀 찜질방인줄 알았는데 하이틴 영화에 약간 딱 기타있고 다락방 느낌 갑자기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죠? 뭐야 미국 재수생 미국 재수생 오 미국 재수생은 새로운데? 코리안 SAT가 아니라 찐 SAT네 가습기야? 뭘 봐? 닌 뭘 봐 뭐야 뭐야 이거 어 그래 알겠어 알겠어 좀 컨셉의 조난이 필요해 어 너무 이거 너무 텐션은 좋아 근데 컨텐츠가 부족해 민호오빠 이상형씨 어떤 교재 준비하시죠? 음 고거 자세 2- 머쉬멤도 또 왔다 야 야 오늘은 좀 독서실이 좋다 야 이거 어디야 또? 야 이거 뭐야 이거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이게 왜 있는 거 대학 오 오 고대 신문 어 선배 오이씨 어 야 좀 같이 갈래? 어 같이 어디 가야 될 것 같다 우리 어 아이고 검사는 맡아 봐야 될 것 같거든 뭐 에 일단 가보자 각도와 지금 모든 게 완벽합니다 어 진짜 그냥 딱 짜리밍 각도인데 오 어 짜리밍 뜨실 때 딱 그다각도 오 오 아 완전 재미있는데 잠옷도 딱 엄마가 사실 뭐야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약간 불화하다 오 오 오 일어나면 불화다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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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현씨 속도 뭐야 받는 속도 페이컨인데 쇼메이커야 찼 뭐야 이거 다 못하고 자면 밋민호 했으면 넌 진짜 바로 강태였다 선을 잘 지킨 겁니다 다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 지한씨 그만 돌려요 지한씨 그만 돌리라고 감자전 아 뭐하냐고 이거 브레이크 간걸 어 뭐해 뭐해 어디가 야야야 미쳤네 진짜 독서실 예능 뭐야 얘 왜 왜 어디가 어디가 저기서 대불추네 야 춤은 약간 뻣뻣하다 아 이제 이제 마스크팩자로 바뀌실 것 같은데 머리 머리는 또 왜이래요 잘 가시고요 오 모험적이에요 상당히 모험적이에요 자살강 나왔네님 혹시 교재 어떤 교회 준비하셨죠 아 네 안녕하세요 이제 내 교재에 어떤 교재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게 미안하지만 하하하하 아 좀 웃어주세요 아 웃으니까 인상 좋네 야 웃으니까 어 아 좀 웃어주세요 어 어 오 좋네 아유τικ아 매력 확산해 아유 너무 무서웠어요 어유 속차뱀포 0.95 오오 .. 미니미노틱까지 오오오희 1등 1등? 오... 당연히 1등이죠 여러분들. 100명 중 한 명이면 깜짝이.. 깜짝이.. 한 번 뜯어들이.. 여러분들 맛 좀 받죠 이제? 당연한 순위입니다 여러분들 어우 하지 말라고 마스크팩 홍보 어? 자 점점 4절 선까지 올라와요. 4절 선까지 올라옵니다 점점 비가 새가지고 벽지가 뒤졌어요. 살려주세요. 오없! 오오오오오오... 오이구야. 어떻게 저 정도라고 그럴게요. 산악회 아니야? 산악회? 야 안경 어디서 갖고 왔어? 뭐야 얘. 와 진짜 개 똑같아. 미쳤다. 야 이거 테디님 한 번 댓글 달아주세요 이거. 이거 너무 똑같은. 왜 여기 계세요? 이거 너무 똑같은데? 자 E 주무세요, 에이. 소연씨 주무세요. 제발 주무세요, 뜬씨. 어우 잠이 쏟아진다, 왜그래? 많이 주워? 주무세요 이것도. 들어가세요. 제발 얘들아. 들어가 좀 제발. 와 진짜 근데 미쳤다. 아니 안경마저도 비슷한데? 제발. 왜 그러세요. 꼭 그렇게 해야겠어? 아니 왜 그래. 왜 그래. 아니 진짜 프론트. 아이고 오늘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. 730명까지 시청을 하셨습니다. 아무튼 고생 많았어요. 다음 춤독서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네 여기까지. 안녕. 안녕. 안녕.